디자인과 예술의 중심인 한성대학교 한디온의 디지털 아트 전공이 궁금해? 이 귀여운 상상부기가 널 위해 알려줄게! 디지털 아트 전공은 영상, 애니, 웹툰, 성우, e스포츠, 게임 컨셉 아트 이렇게 6가지 세부 분야로 나누어져 있어! 소품, 브이로그, 또 뭐? 다 해줄게! 직접 촬영하고 편집, 모션 그래픽까지! 혼자 다 할 수 있어! 좋아요 꼭 눌러줘! 어이, 거기 우리의 동료가 되지 않겠어? 디지털 애니메이션! 캐릭터는 움직이는 거야!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너야! 일상부터 판타지까지 너만의 이야기를 그려봐! 헝! 헝! 내 이름은 상상부기! 너의 멋진 목소리를 들려줘! 신입생은 언제나 활령이야! 복지! 물! 한판구! 주인공 캐릭터, 몬스터, 배경, 창조주가 되자! 멋있지 않아? 여기서 중요한 건 너가 그릴 수 있다는 거야! 뭐든 하나라도 좋아! 도전해봐! 한니온 디지털 아트 전공에서 너를 기다릴게!